1번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흥단보도 흥단보도 낚시 낚시 메뉴판 메뉴판 의사 의사 이마 이마 목수 목수 세탁소 세탁소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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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여권 여권 요리사 요리사 물 물 물수건 물수건 공기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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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농구 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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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를 일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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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 일어낸 산 도르레 시계 시계 치마 치마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해요 은행에서 돈을 찾습니다 발목을 삐었습니다 발목을 삐었습니다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고 있습니다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합니다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봅니다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볼링을 칩니다 볼링을 칩니다 쇼핑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합니다 쇼핑을 합니다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영화를 봅니다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를 합니다 윷놀이를 합니다 생일 파티를 합니다. 생일 파티를 합니다. 이가 아픕니다. 이가 아픕니다. 등산을 합니다. 생일 파티를 합니다. 연고를 발랐습니다. 연고를 발랐습니다. 탁구를 칩니다. 탁구를 칩니다.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합니다. 환불을 합니다. 환불을 합니다. 환불을 합니다. 장을 봐요. 장을 봐요.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합니다.